이번엔 스웨터의 기타는 샤벨, 헬릭 덴하그의 시그네처 모델입니다. 이 친구는 에버그레이라고 프로그레시브 메타라는 기타 리스트 덴하그의 시그네처 모델입니다. 프로 모델은 인도네시아 OEM 제품이긴 하지만, 이 친구의 특징은 시그네처 모델답게 애슈바디의 헬레릭이 되어있는 그런 메타죠. 디마조 싱글에 던컨 TV4가 되어있고, 플레이드로즈 장치가 되어있고, 싱글한 모커 전환테크가 되어있는 그런 모델이 되어있습니다. 22플렛의 뒷면으로 보시게돼도 레이 바디 피니쉬가 살벌하게 아주 피규어드가 되어있는 기타죠. 여기 지금 멕시코네요. 인도네시아가 아니고. 뒷면으로 보시게돼도 리버스 헤드 머신이라, 이쪽 6번 줄이 더 길어서 아주 장력이 굉장히 세워서 서스테인이 아주 굉장히 출중한 그런 메타가 되겠습니다. 샤벨, 프로모드, 헬릭 덴하그의 시그네처 모델이었습니다.